원조 국민 그룹입니다. 오케이, 핑클. 오케이, 좀 됐다, 가만있어 봐. G.O.D. 핑클. 혜리의 영원한 오빠들. 진짜로요? 영원한 오빠들. 진짜로요? G.O.D다. G.O.D입니다. G.O.D? G.O.D 저거 나왔잖아.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G.O.D 나왔는데? 김태훈 씨 노래가 나왔는데. 저도 태어나서 처음 간 콘서트가 G.O.D 콘서트. 저는 처음으로 산 테이프. 나도 집에 테이프 있었는데. G.O.D. 와, G.O.D꺼 내시면. 잠깐만, 이렇게 되면 지금 G.O.D를 사랑해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G.O.D꺼는 다 해줘. 근데 이제 수록곡일 수도 있으니까. 수록곡도 유명해. 아, 그래? 예전에는 뭐. 그러면 히트곡 하나씩 쭉 한번 파도타기로. 어머니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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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어머니께. 아니, 저거 몰라. 제가 어머니께 하려고 했었는데. 부모님께 있었어, 부모님께 있었어. 어머니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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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어버님께. 촛불 하나? 제코였잖아요. 그러니까. 촛불 하나 같은 거 나오면서. 아, 이 장면이었는데 제코 가져갔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뺏겼어. 저도 뺏겼어. 자, 이렇게 여러분들 좋아한다고 해놓고선. 왜 못 가요? 노래 두 곡을 못 가요. Friday night. Friday night. Friday night. 길, 길. 길. 하늘색 풍선인가? 그 말이야? 툴럽. 툴럽. 에스, 에스. 에스 맞아. 니가 있어야. 0% 반대가 끌리는. 니가 있어야. 반대가 끌리는. 자, 우리가 말한 것 중에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QOD와 대결을 펼칠 곡은. 2014년. 7월에 발매한. 정규 8집 앨범의 수록곡. 노래 불러줘요입니다. 어? 어? 불러줘요? 왜, 왜? 아이유 씨랑 같이 한 거 아니야? 정답. G.O.D. 아이유 콜라보레이션. 노래 불러줘요. 마침 목소리로. 달콤한 위로가 되어줘요. 너를 위해 언제까지나. 사랑해요. 누구 옆에 있는 거야? 여러분. 저희 오빠들이에요. 제가 붐스패치의 제보에. 붐스패치. 붐스패치. 뭐가 하나 들어왔는데. 붐스패치. 혜리 씨. 네네. 기억 안 납니까? 이 앨범 발매 당시. 본인 SNS에. G.O.D.와 함께 활동하게 돼서. 감동이다. 라고 올렸는데. 그 정도면. 노래 전곡을 알아야죠. 와우. 해명하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팬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우리가? 죄송하고요. 제가 진짜. 그때 활동하고 있을 때여서. 진짜 죄송할 때 등을 끄덕어. 진짜 죄송합니다. 1라운드 때 기억은 좀 잊고. 한번 맞춰보려고요. 오케이. 저거 한 그릇씩이야 저거. 자. G.O.D.의 노래 불러줘요. 다 같이. 지수 로제 인놀트 아리야오. 으쨰. 와. G.O.D. I.U. 에이. 콜라보레이션. 예선이. 너무 어려워. 참. vere antibiotics. 펼쳐줘요. 계절에 비한 Export. 네. 너무 어려워. 어머. 소화. 고마워. 내 옆에 있어준. I am. I am.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매일 이겼다. 이거 원샷 받아보면 자동연당이다, 이번에. 자, 지금, 지금! 됐다, 들렸죠? 영어가 엄청 많았지? 어. 야, 너 영어를 못 들으면 어떡해, 너무. 댄스 들었어, 댄스. 책임진다며. 우리랑 똑같이 들으셨어. 그냥 책임진다며. 나랑 너무 똑같아. 댄스 들었어, 댄스. 혜리 씨, 무슨 사건이에요? 아니, 오프닝 때 영어만 나오면 책임진다고. 아니, 놀토는 영어다라고 얘기하는. 놀토는 영어다. 놀토는 한글이다. 댄스, 댄스. 댄스는 거의 한글이야, 야. 자, 상황이 또 심각해집니다. 지수의 눈은 굉장히 바쁩니다. 여기는 가망이 없는데. 가망이 없는데. 가망이 없는데. 왜요? 아니, 계속 보고 따라서 하시는데. 네, 저, 저 먼저 가겠습니다. 오케이. 나래, 바스만. 오픈. 오빠 노래 불러줘요. 널 위해 뭘 못해, 끝. 퓨, 오픈. 오빠 노래 불러줘요. 아람비 댄스. 널 위해 뭘 못해. 오, 와우. 오, 와우. 오, 와우. 오, 와우. 아람비 댄스. 여기 영어 계속 나오다가. 라스트 댄스. 무슨 무슨 댄스. 라스트 댄스. 아람비 댄스. 아람비 댄스. 오, 중간에 뭐가 쓱 들어갔습니다. 그 앞부분을 그러면 제가. 아람비 댄스 곧 앞부분. 오, 바스만. 오픈. 오, 정확했어요. 처음에 파리를 시작해, 파리. 오, 쫙 붙어, 쫙 붙어. 나나나 I will move it dance. 널 위해 뭘 못해. 그거 말고 난 못해 그러는 것 같은데, 아는? 포기. 갑자기 포기. 널 위해 뭘 못해. 널 위해 뭘 못해. 로제의 바스판을 오픈합니다. 로제. 오픈. 오, 오빠. 너를 불러줘요. 나나댐. 나나나나나. 나나나 못해. 너무 못해. 영어가 하나 들렸나봐요. 한 거 다 했어. 자, 1라운드 원샷의 주인공. 치수의 바스를 오픈합니다. 과연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지. 오픈. 심각합니다. 너를 위해 부를게. 이걸 그렇게까지 가리고 있었던 거군요. 못 보게 하려고. 여기서 원샷이 누가 나오냐가 중요합니다. 원샷. 바로 공개합니다. 원샷의 주인공. 보여. 나? 주세요. 피오입니다. 오랜만에. 역시 피오. 아이큐 팔찌. 아이큐 팔찌. 아이큐 팔찌. 1987년? 맞아요. 진짜? 왜? 87년생이야. 궁금증을 가진 87년생. 분위기가 겁났어. 치코 노래 틀어. 아무 노래도 할 타투. 아무 노래도 할지 마. 미쳤어요. 미쳤어요. 자.